광주 남구가 청사를 옮긴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당시 구도심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현장 출동, 먼저 김재화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 2013년 봉선동에서 백운동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위탁 개발로 총 472억 원을 투입해 옛 환희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폐건물 활용과 원도시민 백운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일거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 역시 청사 이전과 맞물려 백운동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유독인 거 없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굉장히 어두웠는데 남구청이 와서 활발해요. 총사 앞 백운 교차로 철거를 통해 교통이 한층 원활해지고 옛 보음병원 구유지를 남구의 뜻대로 멀티플렉스로 활용하게 된다면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2호선 1단계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맑게 백운 고가 도로 철거가 진행돼 남구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